농사 경험을 한 것밖에 없지만 누구보다도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또 모든 농민이었고 제가 30년 넘게 공직생활에 의한 제 아내와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는 만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농어에 대한 송신이 점잖게 저는 압박하고 계시지만 그 요구도 참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1월 자 설치에 아내들을 같이여서 김장균 과연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한번 같이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경기도 한바당 개최를 위해 불신양면 도움을 주신 니젤의 우리 지사님 행사하는데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함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사에 참석 부부들을 부부들 대상으로 초보 탈출 극치 만화 공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 것입니다. 둘 셋 네 세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 χ 네 정면 봐주세요 잘하겠습니다 addressing andere 일단 성공 unified